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이거 찍고 있었나요? 안녕하세요. 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자 오늘 마마무 플러스 배럴 발매되기 전인데 일단 저희가 무무들에게 사제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이렇게 해야죠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먼저 뮤비를 볼게요. 그러면 이게 발매 전에 이 영상이 나가는 거예요? 나도 알고 있었잖아. 나한테 물어보셨어요. 진행 좀 해. 일단 뮤비를 바로 볼게요. 1, 2, 3. 연기 좀 하는데 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. 1, 2, 3. 저렇게 됐어? 뭐야 이거? 몰라. 딱 했는데 이게. 무뎌지는 거야. 이게 그냥 여유롭게 손을 얹어. 부셔졌어. 원래 부셔져 있던 거야. 원래 부셔져 있던 거야. 왜 이렇게 느끼해? 여유야. 저 사탕을 한 4개째 먹고 있지. 여유야. 아 왜 저래? 이게 약간 뭔가 색감이랑 피부 부자는 다 전인가 보다. 완전. 근데 이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. 언니 이제 막 너무 틀렸어. 알지? 아 근데 너무 예쁘다. 운전에 제발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. 이거 뭔가 합성 같아. 어 맞아. 그 약간 크롬. 크롬. 크롬 하키. 갑자기. 어? 입 찢어지죠? 근데 아까 저게 뭐 추가하기로 하지 않았었나? 응. 근데 이거 추가 안됐다. 안됐어. 그가 나왔다. 옵니다. 얼떨떨. 얼떨떨. 오 상큼한데. 웃음 참음. 아! 연기를 좀 하라고! 웃음 참음. 뭐야? 박자 늙였어? 이러네. 공부를 깨. 아 뭐하는거에요? 뭐 하셨어요? 햇볕을 느꼈어요. 아 이때. 아니 이때 사진이 언니가 무서워했는데 내가 무서워한 사진으로 떴더라고. 아니 왜 앙! 이거 뭐야! 이렇게. 뭐 잡음? 뭐 파리 잡음? 아니 신난거야. 아 그래? 신난거야? 벌써 저녁? 귀여워. 잘 어울려. 벌레 엄청 많았잖아. 지금 벌레 날아다니네. 원래 이만했잖아. 어? 끝? 뭐였고? 아 랩이. 아. 또 달. 어. 오. 오. 예쁘다. 예쁘다. 오 이런식. 아직 수정할게 좀 있네. 응. 수정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. 솔직한 리액션평이구요. 네. 수정을 살짝만 해서 마무리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무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청량한. 근데 너무 그날 날씨가 진짜 미친 더위여가지고 진짜 여기가 너무 익었어요. 진짜. 여기 계란 올려놨으면 익었어. 무무들이 되게 좋아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배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노래 배럴이 있더라. 응. 나 몰랐잖아. 아 나 몰랐잖아.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노래 배럴이 뭐야. 마마무. I don't thinkin' bet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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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천재인데. 배럴 플러스 어때? 배럴 플러스. 배럴? 배럴 플러스. 우리 노래. 우리 노래에 모든 걸 다 플러스 붙이는 거야. 예를 들어. 예를 들어 꿀 플러스. 아이씨. 안녕하십니까. 아 뭐야 이렇게 마무리로 해. 아 이렇게. 우리는 마마무 플러스였습니다. 아니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니. 손을 왜 이러는 거야.